넌 오죽 털어한 것 같아 장윤종 청닫기의 지저귀는 저 새들 내 맘 할까 몰라 양아영 씨 뻔히 떠나간 내 님은 혹시 말 잊어버렸나 잊지 말자고 해놓고 양아영 씨 내 마음 좀 내줄 비리기 어디서 날아와준다면 컴온 장윤종 예쁜 종이 저번에 님께 이만 알려드릴 텐데 어쩌나 그 엄청 밝은 날도 내 마음 모를 거야 몰라 저요? 통과 양아영 통과 이렇게 해서 1라운드 통과하는 세 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이비 양아영 씨 그렇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팀이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티켓 가져가십니다 그렇습니다 긴장됩니다 자 어떤 노래가 나올지요 음악 주세요 양아영 때려놓는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 양아영 씨 기울어가는 둥근 달을 보며 과연 에어 달랬지 신지 준비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양하영 씨 향기로운 꽃보다 지났다고 사랑사랑 누가 말해 양하영 씨 해야 돼 해야 돼 바보 그래 양하영 씨 해야 돼 해야 돼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제기동 양하영 혜인이 결승 진출 제46대 왕중왕전 결승전 홍진영 김수희 김태우 재아 양하영 혜인이 진출 드디어 2주만에 그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살짝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데 제아랑 제아 코디를 만났어요 네 근데 제아 코디가 제가 없는 줄 알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? 언니 언니 이런 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자신감 제아 코디도 굉장히 얼렁뚱땅 올라왔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이러다 되겠다 이러다 되겠다는 그 동생이 봤을 때도 잘하면 되겠다 잘하면 되겠다 인정하십니까? 네 김수희 씨는 좀 예상하셨나요? 아니면 어제 좋은 꿈 꾸셨나요?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근데 정말 만에 하나 네 홍진영 씨가 틀려도 좀 용서해 주실 거죠? 네 자 결승은 하나 더 첨가된 게 있죠 롤렛 안에 물음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국민의 창곡입니다 국민의 창곡이 나와요 그러니까 멈추를 잘 외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수희 씨하고 홍진영 씨 홍진영 씨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과연 제46대 왕중왕은 누가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자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박현민 박현민 샤방샤방 샤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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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방샤방 아주 그냥 죽여줘요 누구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아름다운 그녀 모습 너무나 섹시해